안녕하세요. 스마트폰에서 이 채널 데시보드라고 있죠. 자신의 채널에 채널 데시보드로 들어오면 여러 가지 설정이라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채널 데시보드는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채널 데시보드에 쉽게 들어올 수 있지만 스마트폰에는 쉽게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채널 데시보드에 들어오는 방법 그리고 채널 데시보드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작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채널 데시보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뭐가 있느냐면요. 자, 여기서 제가 좀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 프로필 사진이 이걸 터치하면요. 당장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디자인 여기 보세요. 디자인 밝은 테마로 이제 설정되어 있죠. 지금 화면이 굉장히 밝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걸 디자인을 테마 파크 이것을 디자인 테마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연팍 터치합니다 이걸. 터치하면 여기에 보시면은 기기, 자기의 스마트폰의 기기 테마를 그대로 사용하겠느냐. 어두운 테마를 쓸 것이냐. 밝은 테마를 쓸 것이냐 이런 게 나오죠. 지금 이제 밝은 테마 쓰고 있거든요. 어두운 테마를 터치해 볼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어둡게 됩니다. 그러면 시력 보호가 되겠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다시 밝은 테마를 바꾸겠어요. 이걸 터치해서 여기서 밝은 테마 이렇게 왔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가장 일반적으로 관심이 많은 것이 뭐냐면 구독자입니다. 최근 구독자수라고 여기 보시면은 최근 구독자수인데 자신의 체내를 구동하는 사람이 명단을 볼 수 있어요. 여기에 모두보기라고 있죠. 모두보기 잘 안 보입니까?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여기에 최근 구독자수 90일간에 있고 여기 모두보기 있죠. 모두보기를 터치하면요. 자기 자신의 체내를 구동하는 사람이 명단이 짱 나타나요. 여기에서 맞구독을 해줄 수 있고 그래요. 그 다음에 가장 그 외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맞춤 채널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이거 터치하면요. 이거 좀 확대시켜 볼게요. 확대시켜서 여기 맞춤 채널 있잖아요. 이걸 터치하면은 자기 채널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자기 채널을 보이게 하느냐를 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처음 초기 화면에 비구독자 대상으로 화면을 처음에 보이게 하는 것 그 다음에 구독자, 재방문한 구독자 대상으로 하는 것 그 외에 자기의 아래쪽에 재생 목록을 좀 더 열세켜서 홍보하는 방법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보세요. 맞춤 채널 설정이라고 했죠. 이것을 할 수 있고 그 외에 또 중요한 것은요. 맨 아래쪽에 보면 이 설정이 있어요. 잘 안보이니까 제가 설정을 확대해 볼게요. 여기서 아래쪽에 설정이 들어가면요. 굉장히 많은 것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저 위에 보시면은 여기 만들기라고 있어요. 만들기 만들기에 가면요. 터치하면은 이 부분을 제가 확대해 볼게요. 만들기를 다시 터치해서 확대해 보면은 동영상 업로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동영상 업로드에 터치하면은 유튜브 앱에서 설정하는 유튜브 앱에서 동영상 올리는 아주 간단한 아마추어들이 하는 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전문지로 올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새 재생 목록도 만들 수 있고요. 게시글도 작성할 수 있고 실시간 스트리밍도 시작할 수 있고 새로운 팝캐스트라고 이게 생겼어요. 이게 최근에 이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와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이 채널 다시 보세요. 여기 터치해서 자 여기서 채널 데시보드로 다시 갔습니다. 이와 같이 채널 데시보드로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이런 채널 데시보드에 들어오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에서 채널 데시보드로 데스크탑 컴퓨터에서 보는 채널 데시보드로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컴퓨터는 가지고 다니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에서 이와 같이 컴퓨터에서 보는 채널 데시보드로 들어와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고 전문적으로 동영상을 업로드하고 하면 편리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 채널 데시보드로 들어오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컴퓨터의 유튜브 앱에서 데스크탑에서 보는 채널 데시보드로 찾아가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터치합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상단에 보세요. 상단에 보면 자신의 프로필 사진이 있죠. 이 프로필 사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여기 보시면 유튜브의 네 데이터 있죠. 유튜브의 네 데이터를 터치합니다. 데이터를 터치하면 자기가 그 계정이 저처럼 이렇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죠. 그래서 자기의 계정이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서 골라야 돼요. 자기의 채널과 자기 채널을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채널과 채널에 속하는 계정을 찾아야 됩니다. 계정을 터치해야 되겠죠. 여기는 위쪽의 것을 터치하겠습니다. 위쪽의 것을 터치했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이렇게 나와요. 제일 위에 보시면 유튜브 활동을 찾아보거나 삭제하고 이렇게 나오죠. 내 데이터가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위로 살짝 밀어올립니다. 밀어올리면 여기에 내 유튜브 대시보드 라고 나와 있어요. 이걸 찾아가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서 아래에 보시면 동영상이 몇 개 올려져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생 목록이 몇 개다 뭐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을 터치합니다. 이 부분을 터치하면 돼요. 이 부분을 툭 터치했어요. 제가 터치를 하면 조금 뜨는데 시간이 걸려요. 채널 데시보드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채널 데시보드를 왔는데 여기에 채널 콘텐츠가 지금 와있어요. 자신이 올린 동영상에 이게 장난이 되는데 데시보드는 여기 이것을 터치해야 됩니다. 이걸 확대해 볼게요. 확대하면 채널 데시보드가 어느 것이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기 프로필 사진이 있죠. 바로 밑에 있는 이것이 채널 데시보드입니다. 툭 투치하겠어요. 채널 데시보드를 툭 투치했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세요. 채널 데시보드 라고 나오죠. 위로 와서 아까 왔던 그런 여러가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가면요.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만들기 있죠. 만들기 이것을 터치할 수 있겠죠. 다시 더 확대해 보겠어요. 만들기를 터치하면 여기서 동영상 음로도 나오죠. 그리고 새로운 팝 퀘스트 이것도 최근에 생긴 겁니다. 여기서 작업할 수 있고 그런데 이 채널 데시보드에 다시 돌아가면 이와 같이 번잡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되잖아요. 그것을 피하고 링크를 만들어주면 편리합니다. 링크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느냐면요. 저 위에 3점이 있어요. 오른쪽 상단에 3점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아랫쪽으로 내려가면요. 홈화면에 추가 란 것이 있어요. 홈화면에 추가 이걸 터치하면 이 링크를 채널 데시보드에 들어오는 것을 언제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한 것처럼 여러가지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올릴 수 있어요. 홈화면에 추가 터치해보고 있어요. 축 터치하면 여기에서 홈화면에 추가 나오고 채널 데시보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를 누르면 되겠죠. 추가를 터치하면 여기 설명이 납니다. 홈화면에 추가 바로 가기를 홈화면에 추가하면 아이콘을 길게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누르세요. 길게 누르거나 추가 버튼을 아래쪽에 추가 버튼을 넣으시죠. 이것을 터치해서 추가를 터치하겠어요. 추가를 툭 터치하면 추가 됩니다. 홈화면에 있어요. 나중에 찾아보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채널 데시보드를 찾아와서 여러가지 작업을 하면 필요합니다. 그러면 채널 데시보드를 제가 아까 마련한 것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아까 우리가 만든 채널 데시보드가 아마 이걸 갔을 제가 그전에 만들어낸 게 있고 그래요. 어느 것을 선택해도 같습니다. 채널 데시보드를 터치하겠어요. 터치하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아까 제대로 터치했네요. 여기 채널 데시보드가 바로 뜨죠. 이와 같이 링크를 채널 데시보드를 아이콘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채널 데시보드 여러분들 채널 데시보드라고 이것을 사용하면 스마트폰 에서 사용하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유튜브 동영상을 업로드 하는 것도 전문적으로 올릴 수 있고요.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